레슨 4. 우리의 녹색 지구를 위하여 오래된 것에 새 생명 주기 선생님, 어제는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업사이클링은 오래된 것에 새 생명을 줍니다. 멋진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몇 개 봅시다. team green, a jean cup holder. team green, 모듬장 cup holder. we have cycled all jeans. 우리는 낡은 정바지를 업사이클 했습니다. we made a cube cup holder with them. 우리는 그것으로 귀여운 cup holder를 만들었습니다. jean cup holders are very strong. jean cup holder는 아주 튼튼합니다. So, we can use them many times.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w, we don't use paper cup holders. 이제 우리는 종이 cup holder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when we use jean cup holders, we can protect the environment. 우리가 진 cup holder을 사용할 때, 우리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team earth, bottle cap picture fr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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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made lovely picture frames. 우리는 사랑스러운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we have cycled bottle caps. we have cycled bottle caps. 그것들은 쓰레기였지만 아름다운 액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뒷면에 좌석을 붙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액자들을 냉장고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멋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병뚜껑을 모아야 합니다. 티미코, 모든 진안경 가방 우리는 저의 오래된 텐트로 이 멋진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뒷면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방에 독특한 무늬를 그렸습니다. 우리는 가방에 독특한 무늬를 그렸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된 물건을 업사이클할 때 우리는 자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What else can we upcycle? What else can we upcycle?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원하는 대로 감사합니다.